아까분들은 너무 많을 때 잡으셔가지고 계산할 때 막 다들 스트레스 받았었냐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쏠 때는 신났는데 계산할 때 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의 쫙 빠지잖아요 한 팀 나오셨잖아요 이거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살면서 여자 말을 들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아까 어떤 분은 여자 말 안 듣고 계속 우겨갖고 결국은 스트레스 받잖아 아 아까 삐져갔어요 네 삐져갔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유 아니 다 알아들어요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누구세요 어 저번에 어 아 좀 아 죄송한 게 미안하지만은 아 지금도 오늘도 혀가 좀 꼬인 것 같아 저번에도 꼬였는데 꼬이면 안 되는데 잘해주세요 대박 냉동 네 신 악수사장님 오셨어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외모는 박완규씨 닮았대 박완규씨 네 지금 네티즈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박완규씨 닮았대 아 이게 BJ님이 더 멋있어 아니 박완규씨 닮았다고 아 멋있다고 네 아 이거 더 멋있어요 박완규씨 노래 하나 불러면 끝내줄 텐데 그죠 아닌데 내가 여기 BJ아씨 오늘 애인까지 왔다고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아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왔어요 네 아 네네 프레임이 더 좋아하고 네 프레임이 더 좋아하고 네 네네네 오늘 한 분이 고춧가루 막 뿌리시는 분이 한 분 왔어요 그죠 네 고춧가루 네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그 고춧가루 뿌리면 안돼요 네 아 그러세요 나 친구분들이신가봐 나 도사님은 고춧가루 안 부르세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노래를 준비하고 해갖고 왔습니까 네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에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에요 어 이 노래 잘 불러면 멋있어요 자 가보시다 네 네 잘 불러주셔야 합니다 네 잘 불러야 되는데 벌써 혀갖고이니 큰일났네 글쎄요 잘 났습니다 자 아군분 박수 네 박수 아군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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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머리를 쓸어 올리는 나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때문인지 자꾸 너의 손을 잡기도 나는 두려워 어차피 해오심을 하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잘 봐도 미흔 우리의 만남이 그 너만 누구도 널 대신 할 수 없으나 아닌 것 아닌 것 이별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 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널 이제 나야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너의 실수 알고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말보는 너의 끝마다 이젠 떠나니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몰아키던 내가 미워지네 어휴 어렵네 멈추고 싶던 순간 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널 이제 나야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너의 실수 알고 됐으니 숨을 먹고 하지 마시고 한 번도 세우세요 어색한 사이가 죽어도 막 떠나니 내 가을 수 없는 널 내가 도 내 안에서 나는 또 아래 너의 사랑보다 너의 사랑보다 우정보다 가까운 날 보는 날 보는 너의 마음을 이제 떠나니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키던 내가 미워지네 너의 사랑 여인도 아니 여인도 아니 그렇게 친구도 아니 어색한 사이가 싫어도 막 떠나니 우연한 우연한 아 그냥 안 할게요 아 필이야 잘했어 아니 안 할게요 했는데 끝났어요 다 한거에요 끝까지 다 했어요 봅시다 몇 점이요 목소리는 좋으신데 고음이 안 올라가시네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79점 80점 아 그 정도 훌륭해요 아 그 정도 훌륭합니까 10시만 넘어온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술은 쏘셔야 돼 이거 어떡함자 백댄 이야 귀한 역시 여자말들어서 손해를 들봤어 네 자 한병 쏠해요 네 과감하게 그냥 네 한병씩 쏠해요 아 근데 노래는 은근히 매력있게 불렀어요 네 어 매력있게 불렀어요 아 매력있게 불렀어요 너희도 그렇게 끝나 디테일이 êuthink 네 아멘